네 법무부 가면은 이제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출입 그 통제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카드키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경비부나 대기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사이에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금색 엘리베이터 물론 진짜 내부까지 다 금색으로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외관이 입구가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법무부에서는 근무할 때는 골드라고 불렀어요 골드 엘리베이터 근데 이 골드 엘리베이터는 물론 이제 뭐 장관님 같이 뭐 이런 이제 고위 공직자분들이 타시겠죠 사실 일반 직원분들하고 같이 탄다 이러면은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되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순도 거의 못실걸요 장관실이 7층에 있어요 법무부에 7층에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7층보다 더 높이 근무하는 직원분들 8층이라든지 이렇게 높이 근무하는 직원분들 같은 되게 조금 긴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따로 만들어 드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뭐 장관님 눈에 딱 띄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색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딱 있어요 실제 내부는 그냥 엘리베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장관님만 타시는 건 아니고 검사장님이라든지 고등검사장님들 다른 이제 법무부에 오시는 회의차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중에는 이제 검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골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항은 장관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은 각 과에 이제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장관님과 어떤 이 과에서 특별한 인연을 가진 어떤 뭐 직원분이 있는지 그런 거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옛날 생각질로 그러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재미있는 게 제가 근무하던 과에서 어떤 계장님께서 그 계장님께서 정식 명칭 이제 계장은 아닌데 저희가 내부적 계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사관님이신데 법무부에 파견 나오신 수사관님이 한 분이 그 골드 엘리베이터랑 관련해서 일화가 하나 있으신 거예요 장관님 그러니까 한 분이 A라는 계장님과 B라는 계장이 대화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 선배 이러면 선배라 그래요 선배 이번에 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인연 적는데 선배도 적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저번에 출근할 때 늦어가지고 골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장관님하고 같이 왔다면서 이랬는데 제가 듣다 이제 빵 터져가지고 야 진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때 여기에 이제 직원이 같이 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한 직원이 9시까지 출근이거든요 법무부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근데 일부러 그 원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관리자분들은 살짝 늦게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뭐 맞춰서 이제 오실 때도 계시겠지만은 아니면 또 엘리베이터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은 직원들하고 사실 동선이 겹치는 게 그렇게 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아마 출근하셔서 조금 시간을 뭐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서 만나니까 상황이 너무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장관님도 뭔가 이렇게 뭐지? 이분 뭐야? 이러고 있고 거기 탄 계장님도 어? 왜지 여기 장관님이 여기 하필 이 시간에 타셨지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일화가 제가 골드 엘리베이터랑 관련된 일화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 기억에 남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에피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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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